왜 울어? 괜찮아? 무슨 일인지 얘기해봐 괜히 말 걸어봤자 불편하니까 냅두자 나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 어떡하지? 어떻게 많이 아프겠다 괜찮아? 뭐 이상한 거 먹었냐? 병원 가봐 야 너 짜증나니까 말 걸지마 야 너야말로 짜증나니까 말 걸지마 야 웃겨 정말 뭐야 갑자기 왜 그래? 이유가 뭔데? 나 헤어졌어 나 슬퍼 위로 좀 해줘 후크 나 헤어졌어 그냥 알고 있으라고 우는 사랑해 해 나도 사랑해 뭐야 갑자기 오글거리니까 하지마 뭐야 왜 인식하지? 내가 무슨 이상한 소리 했나 신경 쓰이네 답장 정도는 보내주지 음 아픈가? 나중에 보내겠지 뭐 야 개가 너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더라? 아 진짜? 나 개한테 되게 잘해줬는데? 속상하다 유유 그래? 이상한 인간이네 나도 개 별로임 크크 아니 아픈의 소리도 아픈의 소리도 아니 아픈의 소리도 아니 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